인테리어 망쳐버렸어요, 지금 바로. 잡혔다, 큰일 났다. 진짜. 다른 데 봐야지. 기현아, 기현아, 어디 봐. 자, 저기. 오, 여기 지금 침투했는데요, 막아야 돼요. 중앙대 막았어요. 몸싸움 하나요? 몸싸움을 하다 보니까 조금 격해질 것 같더라고요. 조금 살살했다. 방금 한호성 선수 되게 젠틀하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하고 다시 스탠딩했습니다. 멋있다, 저기. 아, 한호성 선수 태클. 들어가자, 남자다. 와, 잘 맞다. 진영훈. 우리 김기현 선수 수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요? 지금 한호성 선수 맞는 게 지금 중요해, 여기서. 근데 레슬링이 생각보다 거칠게 안 하신다. 다칠 수도 있으니까. 그러니까, 다칠까 봐. 자기가 좀 센 거 아니까. 근데 김기현 선수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. 여기 있는데 우정홍민 선수라. 안민혁 선수는. 또 시작인가요? 저기. 시작국도 아직까지 들어있어요, 그 자리에. 와, 형님 많이 무겁네요. 저 계속 잡아놓을 거예요? 이게 작전이라. 아, 그래? 이리 와. 오, 도발, 도발. 이리 와. 웃으면서 도발하는데 진짜 기분이 좀 나빴어요. 체력적으로 저도 꿀리지 않는다 생각했어요. 오! 아, 형. 아, 형. 도망 다녀, 도망 다녀. 느리다, 근데. 느리다, 느리다. 아, 다크기, 다크기, 다크기. 저 사람 되게 체력 좋다.